어리, 깨, 깨, 병아리, 띠아, 띠아 어리, 깨, 깨, 병아리, 띠아, 띠아 안녕! 난 배그유치원 학교팔반에서 온 휴지고에 넌 누구니? 나는 병아리반 배린이야 어, 배그 같이할래? 난 배그...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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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반가워요. 요새 브링이 룸프 많이 하시라고요? 네?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지. 아, 인정 받고 있어요? 저기 있어. 근데 너가 보면 평소에 총 쏘는 게임을 잘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배세먼지 배세먼지라뇨, 이거? 야, 근데 배그유치원은 저렇게 해야돼, 우리가. 저희가 저희 둘이서 치킨을 먹으면은 배린이가 되는 거. 치킨을 먹자고? 치킨 정도는 먹어야지 졸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가 또 흥미진질이에요. 뭐? 남자는 밀베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오, 이거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밀베 가는 거예요? 바로 가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깝시다. 야, 이거 초강 파밍이 중요하대. 이거 무조건 같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 같이 붙어있어라고? 좀 잘못 잡으라고. 어디가 어디가 가세요? 아, 지금 가고 있어. 아, 이거죠? 어. 먹어야돼. 총이 없어, 슈즈야! 자, 이따 거침해라, 거침해둬. 총 여깄잖아, 우리 이거 안 먹었어요. 아, 그래? 아, 실화야 이거? 어? 나 떡빼, 떡빼. 떡빼, 떡빼. 어, 떡빼, 나이스. 어, 근데 밀베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야! 나 기절했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야! 야! 뭐했냐? 야, 방 앞에 있는데 거의 안 돼. 그래, 다 하고 못했지. 아니, 원래 몸풀기, 몸풀기. 아, 그렇지. 나도. 진짜 제대로. 전신 똑바로 차리고. 오빠, 내가 진짜 못됐어. 호뛰끼각이야. 호뛰끼각입니다, 이거지. 호뛰끼각입니다, 이거지. 호뛰끼면 된다. 하나, 둘. 뛰었다! 오케이! 내리꽂자! 아, 너무 빨리 뛰었다. 어?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는 좀 건물이 많아서 그렇게 의미가 없지, 빨리 가. 파밍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야, M4로 주었냐? M4 개꿀! 개꿀 뛰! 야, 우리 모이자. 나한테 갈게, 내가. 자, 저 여기 파밍. 아, 잠깐만. 우와! 야, 반응 속도 봤냐? 나 반응 속도 지렸지?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와, 진짜 대단하대요. 나 진짜. 한 0.5초 있다가 싸서. 가자. 어, 2층에 사람 있다. 소리 들었다. 2층? 제가 먼저 볼게요. 수류탄이 있어? 오, 야. 또 봉번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봉번이 있어. 저기 연막탄 갈아놨거든요? 연막탄 여기서 왜 쏴? 그러니까요. 수류탄인 줄 알았네. 배그를 글로 배우면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다 쏩니다. 응, 쏴. 수류탄이야? 네, 수류탄. 끝났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 안 보여서 못 들어가겠어. 일단 들어갈게.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어? 확볼 날았다, 확볼 날았다. 확볼 날았다. 잠시만요, 어디 갔죠? 야, 우리 카밍이나 아직 안 되겠다. 5급이 어디서 떨어져는지 확인하시고. 야, 바로 앞에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 대구왕량, 대구왕량. 또 에바야? 갑시다. 상남자는 먹어야 되는데. 상남자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떡배, 떡배가 아니죠. 어, 3, 2, 3, 2, 1, 2, 2, 2, 1. 어, 릴랩스 릴랩스. 어, 릴랩스 릴랩스. 나도 아이가. 상남자 아입니까? 달려 무게 넣고 달려 무게 넣고 크스가. 와, 근데 이거 완전 그냥 한복판 그 자체군요? 야, 근데 저거 뭐. 야, 바로 코앞이야.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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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모빙이 치면서 자, 이거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야, 아, 아! 자 뒷쪽에서 숨어왔거든요 점프 점프 하면서 점프 점프 와리가리 삼뚝 빼기 나와 야 휴지야 얘들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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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일단 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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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그것도 못 피하냐? 난 힘든 안 맞았었어 이거 배세먼지인데 이거? 아 사막인데 아 나 사막 너무 싫은데 사막하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아냐? 저 이거 사막 맵을 참 몰라 사막은 무조건 이거 페카도야 페카도? 여기서 살아남잖아 이거 치킨이야 아 여기서 하면 일장 치킨 진짜 중요하다 지붕에 싹 들어가야 돼 지금 뛰어야 돼 뛰어 레츠고 지붕에 쏙 들어야 돼 군난 지붕에 야 여기 페카도 백방 이거 한 최소 다섯 팀이야 다섯 팀이요? 최소 다섯 팀이요 요건물은 그죠? 여기 지붕 보이지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딱 떨어져야 돼 안에 아니야 비비면 돼 비비면 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 어 tutte 들어갔어 입성 이거는 착지가 반인데 개망했어요 어거 조심해라 나 쏘졌네 분명히 있으니까 조만간 내려올거야 조심해 위가서만 살아남으면 우리 치킨이야 여기 complaints 아이고 죽었다 긴장했어 어디서 nostalgia 나이스lig 에임 게임시라야 내가 벌 앞에서 한마리 잡는데 왜 말을 쏜거야 신부잡고 3배나 너무 있었네 정국입니다. 어디갔지?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완벽한 어아아아아아아아 집착해! 어! 어어어 흐헤헤헿흐헿 여주일잇었지? 응 여주일당? 어 제세먼지에 대리니 끝까지까진 밖에서 지금 떨어지거든 더 얘 맵백으로 나가면 맵 걸리네 이게 뭔 줄 아냐 주지야? 뿐 뿐 쏴 야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빡신데 계속 가고 있어 그럼 좀 약간 푸닝을 좀 해볼까요 이번엔? 어 좀 약간 문안은 떨어져가지고 타드 안에 드는 걸로 가자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답이 안 나온다 존버가 뭔지 모르겠읍시다 위로 갑시다 거기? 지금 뛰어야되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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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자 갈만해 야 여긴 나 지금 천가운데 뭐 뭐냐 저도 몰라요 그냥 뭔가 언덕에 있어 와 여기 근데 은근히 큰데요? 어 그렇네 역우소같이 생기기도 있고 큰일났다 여기 완전히 핫플레스거든요 여기도 아 여기가? 망한거 같은데요 저희 아니야 여기서 살아남으면 돼 아 오케이 살았어요 살았어요 일단 살악시다 지금 갑니다 오케이 만났어 오케이 드디어 만났네 드디어 만났어 이쪽으로 뚫고 가면서 파밍하자 로봇 음룩 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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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휴구려 미안하다 내가 에임이 야 거길 또 맞네 침착 침착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솔직히 수직하감이다 수직하감 붙어 다녀야돼 별로 있는거 같은데? 어 사람이 별로 안 내린거 같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어도 되는거구요? 근데 진짜 너무 조용한데 이게 객파밍각 아니에요 지금? 사람 없는거 같아 야 너있는 쪽으로 갈게 자기장치가 오 자규미치도 좋네 오케이 각이 나왔다 이거 자 이건 진짜 제대로 해봅시다 어 여기 콩도 하나 있고요 여기 2층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 2층 뭐 왜 거기 뒤지고 있어? 너 어딘데? 저 반대편 건물이 달라? 네 실제 상황이야 이거? 이러다가 만나서 또 각본사 되거든요 아 맞아 보자 탑 텐 안에 가보자 진짜 뭐 여행하는 거 같네 그렇지 밖의 발소리 발소리야? 밖의 발소리 어딜 어디 있을까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슬슬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갈게요 오 마이 갓 밑에 밑에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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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상 깔게요 봐주세요 아 아까 있어 자 근처에 있었네요 어디야 밑에 싸우고 나갈 것 같거든요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 지 혼자 있으니까 그런가 아깝게 기절킨거 아니고 죽인거지 지금 아이템 조용 소리 들려 잠깐 우린 2대1인데 설마 죽겠냐 바로 붙어주세요 어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아무리 에임 고자라도 지금 잡으시죠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있어 아 구상도 많거든요 자기 근데 밑에 싸우는 소리 났거든요 한 팀 더 있단 얘기에요 여기 아 이렇게 먹으러 가면 갚은 상태는 않겠지 아 이거는 쉽게 안 죽어 어 갑자기야 어 어디야 어? 뭐지? 나 왜 죽었지? 안쪽으로 안쪽으로 너 기절했어 들어와요 안쪽으로 어 들어와 올라갈 수 있나 나 올라와대 들어가 오나 보게 올라가요? 어 이쪽으로 올라가요 야 어디서 쐈냐 나 바로 앞쪽에 있던데 자 오는지 내가 봐야돼 네 거기서 살려 오는지 볼게 어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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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있다 1층에 지금 오거든 아아 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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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냐? 잡았어 잘했어 야 그래도 잡았잖아 친구가 하면 더 있겠어 내꺼 파밍 좀 하고 아 나이스해 진짜 잘한다 짜식아 봐봐 이것이 난사지 파밍 다해 인간 파밍 다하고 김통제 그렇구나 야 개꿀이다 아 진짜 지금 쇼핑해야 돼요 완전 스카도 있고 엠포도 있네 와 스카 스카 이거 무방비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23명 남았어요 느낌 왔다 제발 가자 느낌 왔다 오나요? 가자 야아 아 아 아 근데 바로 옆이야 괜찮아 이거 너무 좋아 뭐야 완전 상하들어가고 있었네 완전 반대였어 아 이거 올라가면 되겠다 눌러서 한번 볼까 눌러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야 열루밍 남았어 지금 지지킥이 난리야 와 막 싸우고 있네 어 앞차 저기 어 앞차는 뭐지 산있나 으어 으에에에에에 스그레아 스그레아 차 말고 뒤에 보여지는 중이소나 야 차파라는 거 아니야 야 네가 마치 ㅈㄹ이 ㅈㄴ 같은데 사벨이 있잖아 아 저 왼쪽으로 나 양각이야 야! 양강이다! 오늘 총알을 그렇게 파밍을 그렇게 하고 한 발도 못 쏴 보고 싶어 여하튼 쏘고 죽겠대 한 번 합시다